운장산 전북 진안군 주천면, 정천면, 북유면의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126m 중생대 백악기의 트위저감 및 응회암으로 된 지질인데 노령산맥의 주능선을 이루는 최고봉이다 동쪽 10km 부근의 같은 능선에 속하는 구봉산이 있다 운이람, 반이람으로 유명한 대볼천 계곡이 운장산에서 발현하는 주자천의 상류지역에 있다 물이 맑고 암벽과 숲으로 둘러싸여 여름철 피서지가 되고 있다 특히 북쪽 피탈면에서는 인삼과 버섯이 많이 생산된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